배로크 클래식 집사야 하나만 묻자 요즘 애들이 와이리 없냥 왼발이 근질근질하네 카우 할할할 쩝쩝쩝 할할할 쩝쩝쩝 머리가 안쪽 쩝쩝쩝 쩝쩝 쩝쩝 쩝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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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 저도 잘 코로나19 모르시죠?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 탓이라 설명해도 모르실거에요 아우 형 집사가 뭘 안다고 그런걸 묻고 그래 어쭈 야 냥 그럼 누구한테 묻냐 심심해서 좋긴 한데 응 냥 집사야 민망하니 고개를 돌려라 근질없당 핥다가 뭐가 목에 걸린거 같아 아 민망해 조용히 있짱 야옹 아우들아 요새 인간집사 못본지 꽤 돼서 뭘 얼마나 편하냐 꿈격 철철 넘치는 바로크 다시 들어라 응 좋아좋아 집사야 내 포즈 맘에 들어? 나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잔다 건들지마 냥 아우 간다리네 좋아 바흐야 바흐야 아 이것도 좋아 집사야 아직 안갔어? 응 어서 들어가 나 좀 더 쉬게 콜콜 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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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